오늘은 발암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가 맛있다고 많이 먹는 음식 중에서 발암물질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도 너도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둔해진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우리가 먹는 발암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발암물질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암이 얼마나 더 쉽게 발생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발암물질은 생각보다 다양하고요. 그리고 매우 흔하게 여러 음식이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발암물질의 클래스가 있어요. 1군 2-A 2-B군 3군 4군 이런식으로 있는데 1군 발암물질은 매우 매우 주의해야 할 발암매커니즘이 명확하게 밝혀진 위험한 물질이고요. 2-A군은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근거자라고 충분하게 리스크가 큰 발암물질이고요. 2-B군은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물질들을 칭하고 3군 4군은 거의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발암물질은 1군 발암물질 그리고 2-A군 발암물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할 발암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고 있는데 대표적인 발암물질 3가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햄, 스팸, 소세지 정말 맛있죠? 그런데 발암물질입니다. 그것도 1군 발암물질.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 때문에 조리할 때 니트로사민이 생성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DNA를 송사시켜서 암을 유발한 데는 확실한 메커니즘이 밝혀진 인증된 1군 발암물질이고요. 우리가 가공육 50g 이게 베이컨 한 줄이나 핫도가 하나예요. 되게 작은 양인데 이것만 먹어도 대장암의 권리 확률이 18% 증가하고요. 만약에 하루 100g씩 드시게 된다면 확률이 36%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최장암이라든지 위암 발생 확률도 굉장히 올리게 되는데 그만큼 가공용에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두번째로는 술입니다. 알코올. 이제 술은 에틸알코올 에탄올이 들어있죠. 에탄올 자체도 우리 몸에 굉장히 유해해요. 무광에도 염증을 잘 발생시키고 위점막도 녹여버리죠. 소장하고 대장에도 안좋고 최장에도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술이 에탄올이 에탄올 자체도 우리 몸에 안좋지만 1차적으로 한 단계의 대사가 되면은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굉장히 반응성이 큰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대학원생때 의약품 합성 화학을 전공했는데 알데하이드가 어떤 반응에서도 반응이 잘 되는 굉장히 반응성이 뛰어난 물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독성이 있는 이 아세트 알데하이드 또한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우선 이 물질이 간에서 얼른 해독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한 번에 과량의 술을 섭취하게 되거나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술을 마시게 된다면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해독하는 글루타치온 같은 포합반응이 필요한 물질이 고갈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해독 시스템이 고갈되니 자연스럽게 독성 반응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 중에 정말 급작스럽게 위암이나 간암에 걸리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술이 일급 발암 물질이니까 연구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 간암, 위암,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유방암 거의 모든 암의 원인인데 통계를 살펴보니까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의 5%가 술로 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발암 물질 튀김류에요. 특히 치킨, 치킨, 감자튀김, 도넛, 고로케, 새우튀김 이런 튀김 음식은 고온의 기름에서 계속 조리를 하잖아요. 기름은 당연히 산패되죠. 산패되고 여기 탄수화물이 변질돼 가지고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2-A군이라는 발암 물질이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이런 발암 물질도 있고 트랜스 지방도 있고요. 이 다른 변질돼 독성 지방들도 많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고칼로리 음식이죠. 이런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로 인해서 만성염증, 동맥경화, 고지혈증, 여러 가지 성인병, 비만의 원인이 되게 되고요. 잔잔한 질환이 있죠.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비염이라든지 아토피, 면역 질환 이런 것들과도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온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맛있죠. 맛있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데 좀 먹게 되는데 조금 먹으면 괜찮아. 아주 조금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다 해독을 하고 대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여러분 뭐 인터넷 같은데 보시면은 20대의 암환자의 식습관 같은 거 보시면 100% 있어요. 배달음식, 튀김류, 맵고 짠 거 많이 먹고 자극적이고 튀긴 음식 좋아한다. 100%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우리 몸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음식이다. 튀김류가. 그래서 튀긴 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계속 여러분 좋아하시는 치킨과 맥주 이런 거 먹지 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인기는 없겠지만 그만큼 위험한 음식들이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다. 인지를 하셔서 최대한 줄여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